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현아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입니다. 임영웅 유튜브 곧 골드 버튼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공식 유튜버 채널 구독자가 90만 명을 넘어서면서 골드 버튼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. 지난 3월 실버 버튼을 받은 이후 5개월 만에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총 조회수는요. 3억 9천 6백만을 돌파 중입니다. 임영웅은 2011년 12월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무명 시절부터 노래 커버 버스키 영상을 게재해 왔는데요.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. 울영웅님 골드 버튼 정말로 멋느리다요.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. 실증나지 않은 외모와 겸손함이 몸에 배워 그런가? 100만 구독자 가자! 우리 영웅님 골드 버튼 타고 세계적인 스타로 쭉 뻗어나길 바라겠습니다. 하루를 임영웅님의 유튜브 보는 걸로 시작합니다.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임영웅님 영상 보며 하루 종일 기분 좋아져요. 골드 버튼을 받는 게 임영웅의 올해 목표라고 했는데 곧 목표가 달성되겠네요. 열심히 응원할게요. 영웅님 100만은 당연한 결과입니다. 골드 버튼 미리 축하드립니다. 히어로의 가슴에 골드 버튼 안겨주자. 콘서트, 행사 다 무산. 안타까운 마음 골드 버튼이라도 안겨주면서 위로해 주자. 동네 할머니에게 영웅님 채널 구독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구독하고 있더라고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와 할머니들 이미 다 구독을.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.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.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임영웅 네가 제일 무섭다라고 아이디 유튜브 구독자만 1억 명이 넘는 푸디 타임을 받아주셨습니다. 와 1억 명이 넘는 분이 무서워한다. 임영웅 대박.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. 우리 임영웅 팬 여러분들 골드 버튼 주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그 펄레 라디입니다.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. 임영웅은 천만 명. 다이아버튼을 받는 게 시간 문제일 겁니다.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.